뭐 하려고? 이 빵이 여러 갠 뒤 플랫브레드만 먹게 되는 샌드위치 집 신제품 갖고 왔지? 뭐 서브웨이 신제품이야? 이제 척해본 척인겨? 대충 말여도 됐고! 서브웨이 신제품 뭐야? 어우 저 휴각한 놈 스파이시 바비큐요 얼마야? 이 15cm 6,900원 그건 또 왜 비싸? 기지! 여긴 역시 4,900원짜리 에그마요를 먹어야 됐고! 딴 길로 새지 좀 마! 특징이 뭐야? 불드포크에 매운맛을 넣은 바비큐랴 빵은 플래칠 테고 야채는? 이 뺀다고 돈 안 빼주니까 다 넣지? 니가 그러니까 살이 찌지? 소스는? 이 추천 소스 넣었지? 마요네즈랑 사우스 웨스트 치폴레 넣었지? 치즈 이 치즈는 선택이 아니고 슬라이스 두 장 고정이요 이제 먹어봐 계기가 들긴 늘었슈? 맛은 어때? 매콤 짭짤하고 야채 많이 들은 샌드위치 고기는 많이 들었어? 이 정도면 꽤 괜찮게 들은 것 같아 맵기는 어느 정도야? 맵진 않고 느낌만 매워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매콤한 계기 생각나면 한 번씩 먹을 것 같긴 했는데 이 집은 에그마요가 짱이요